숙용료를 간단하게 해먹으면 좋아 근데 요거의 포인트는 후추! 맨 나중에 후추를 넣고 안나오기의 차이가 맛을 좌우해요 멸치육수? 멸치육수 아 저거 육수 대신 겨우 통조림 국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꿀맨 이제 두고 놓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주세 육수찌개는 설탕이 요만큼은 들어가야 그래도 감칠맛을 꺼내줘 마지막에 고추 넣을 때 감칠맛을 잡아도 괜찮지 응